아 아 아 뭐라 부위로 아 아 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바람에 또 중에 특히 술안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을 먹을 건데 이 아침은 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식으로 이제 다섯 귀를 먹으면서 벌커벌 했었던 그 식단이에요 그래서 으 으 굴믈리 아 으 저희가 마시면서 하루 하셨습니다 금매 자! 한잔해! 일단 이렇게 아침마다 꿀을 먹었던 이유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신진대사회를 좀 높일 수 있는 단당류니까 바로 밥을 먹어요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간장계란밥인데 간장을 조금만 부어주시고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한입 하신다고? 한입 하고싶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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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체 모자이크 나는 아침에 시속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간장맛은 왜 이렇게 좋냐? 원래 계란밥을 여기 계란을 올려놔야 하는데 계란을 제가 어떻게 먹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탄수화물을 냠냠 짭짭 먹고 계란을 먹을 겁니다, 계란 이제 프로티인파워서를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계란으로 이제 단백질을 먹었는데 지 친구가 친구 보겸이가 선물 준 계란이에요 보겸이 이제 지금 자고 있고 tı스팔브 fish 야차차차 오랜만에 마시니까 괜찮긴 하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진행을 하다가 왜 중단을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복통이 왔어요 날개를 먹게 되면 기운에 노출돼서 복통이라든지 위장장애가 와서 후라이에서 5개 정도 해놓은 다음에 케찹이랑 맛있잖아요 케찹을 막 비벼서 막 먹었어요 계속 뭐 좀 먹어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크림이라고 돼 있는 게 되게 크림만 있는 거고 한 숟가락 역시 남자는 아침 분기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야 잭잭 누구야 너 오버야 너 스파이 아니야 오 그래 아침 먹었어 어쩜 거든가 불 맛있어? 다 춤부터 기분 잡채면 되네 지금 남자입니다 주변에 적들이 많아요 자 오늘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식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운동하고 땀 흘리고 오려면 안 되니까 나는 내 삶을 찍는 거야 내 삶 어 운동을 해봤냐? 나도 운동 그냥 팝 잠깐만 잠깐만 너가 맨날 영상 컨넷 찍는 거 중에서 그 한 번 해보고 싶었거든 애들 막 새검 찍는 거 있잖아 산대? 어 그거 찍는 거 있잖아 한 번 해보고 싶었거든 보현이 니 운동 목표가 봐야 해 야 건강해지는 정도? 너는 3급 10으로 조지자 3급 10이 뭐지? 3세트 10개씩 드는 무게로 1분씩 쉬면서 하는 거야 운동은 원래 하는 무게가 뭐야 이거 들긴 드는데 10개는 못 할 거 아니야 하 진짜 아니 이거 아니 나 졸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클이 아니라 지금 보드 보드 떨었으니까 10개 할만 하지 이건 10개 충분하지 근데 이게 3세트 가능해? 충분하지 어 오케이 오케이 너 만약에 진짜 3세트로 이거 하잖아 너 난리나 무슨 말이야 그게? 기사 떠 어? 기사 뜬다고 아 진짜 무슨 말이야 무슨 기다 나 또 놀란 이런 걸 긴경하다고 운동은 세다고 기사 떼 아 근데 야 10개 한 번 해봐 숨 쉬어 임마 숨 쉬어 숨 쉬어 어 집중하고 집중하고 좋아 넷 나이스 5 6 6 컴온 7 더 내려 임마 야 밀어 8 패딩이 저 꼭지를 계속 건드려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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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야 야 이거 생긴 운동 좀 했네 아 그게 아니라 꾸드린다 사이타마 운동이라고 알아? 그 원펀맨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나 그거 진짜 2015년부터 꾸준히 했어 야 임마 개물찌 이거 봉 때문에 봉이 끝이었어 야 이 원래 운동에서는 운동 못하는 애들이 짜뽑 적은 애들이 연백 셔틀이야 아 원래 그런 룰이 있어 그 룰이야? 아니 하나 더 길어 뭐하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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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워 넌 몇 개 정도 하는 거야? 야 너도 그 딱 이거를 엄청 아니 약간 좀 여기까지 말해 약간 겨우하는 느낌이긴 하네 약간 약간 겨우하는 느낌 너 너 전압근이라고 알아? 전투 압축근이라고? 진짜 아니 한 번 해봐 전압근이라고 야 얘 못 벗네 야 너 아직도 소리 안 깼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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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야 너 미쳤냐? 아무튼 짜아 잠깐만 이거 안 될 것 같아? 둘 셋 오케이 내려서 한 번 힘 줘봐 올려봐 푸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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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튀겨 통 튀겨 그렇지 컴온 통 튀겨 팡 오케이 자 사이게 컴온 사이게 사이게 밀어 여기서 밀어 괜찮아 보겸 밀어 레츠고 하나 더 하나 더 푸시 그대로 밀어 너 혼자 밀어 아유 미적이 남자네 힘짜네 그러니까 꾸준히 했을 뿐이야 보겸아 어 뭐하냐 빨리빨리 안 하고 나 이런거 나 이런거 대기 싫어해 알았어 아니 원판 끼라고 오늘 운동 배우러 왔으면 해야지 알았어 아 이게 보겸이 마랑의 이 이 바벨을 한다고 어 힘이 존나 세구나 진짜 열 열 진짜 가볍게 되네 150 좋아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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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기 지금 딱 서퇴로 왔을 때 마랑이 나보다 위야 아 유튜브 몸 외모 이렇게 와 얘 전략적인거야 전략적인거 이렇게 해가지고 동정심 유발해서 하나 둘 셋 넷 열 어 이거 못 뜬다고? 진짜 못 뜬다고? 야 이거 뜬어야 돼 니가 땡기고 있잖아 밑으로 뭘까 한번 해보고 싶어 아 당연히 불안거 티 나지 얼굴 표정에서 중단 티 나지 아니 옛날에 방송할 때 내 모습 봤는데 진짜 어깨가 거짓말하지 느낌이 딱 면봉이었어 아 그럼 하면서 느끼냐? 단기간에는 못 느끼는데 몇 년 차로 딱 보면 조금씩 차이 나 난 이렇게까지 운동을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몰랐네 보경 오늘 난 뒤졌다 나 뒤졌다고? 아 오늘 운동 열심히 하자는 얘기야 덤벨프라스 좀 할래? 아 좋지 아 왜 이러냐 거의 초딩처럼 생각하네 덤벨 가장 낮은 게 35kg야 뭐라고? 얘가 50kg 하잖아 야 이거 이거를 야 이걸 하는 건 말이 안 되겠다 양손 내리고 겨우 드림 좋았는데 와 좋다 그리고 코까지 코까지 그렇지 너무 내리지마 코까지만 컴온 이게 플렉스다 야 와아 렛츠고 호흡해 호흡해 그렇지 나이스 밀어 많이 마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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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운동 잘하고 몸 좋은 확실히 여자분들한테 다 어필 되는 거 있어? 솔직히 말해줘 운동하면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진다 난 몸이 더 좋아지고 나서 남자들한테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 누가 안 해? 관리하는 모습엔 좀 매력을 많이 느끼시더라 아 관리하는 거 해 아 그렇구나 이런 게 매력이지 뭐 어떤 거 이거 내가 비꼬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떤 규칙이 여기서 어떤 게 매력이라는 거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하자 아 최소한은 하지 최소한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력인 거야 아 이거 좋다 나이스 둘 좋아 셋 호흡해야 돼 뱉어 좋아 호흡 호흡 그렇지 너 고양이 어디야? 충남 서천이야 충남 서천이야? 어 충청도야? 충청도야 야 나 서산이야 서산이야? 어 야 서천은 완전 시골 아니냐 완전 꽝총이지 충남이 두 아들이 잘 낳고 아 진짜로 아 충 아 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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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두는 걸로 모르겠네 아니 기압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기압이 없어서 봐봐 너 조은 좋아한다 그랬지 어 조은 조은이로 그냥 빙의 한 번 해봐 진짜 진진하게 여기 어 막대기 같은 하나 없어? 막대기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상산 조절이 이거들라 저기 장팔 사모 장팔 사모 방천하극 방천하극 어 조리라 형? 어 좋아 조자라 상산해 조자라 형 좋다 아 여기 조자라 형 아니야 지금 아 좀 부끄러운데? 유선 구하러 온 거야 어 유선이 좀 어 과체중으로 나왔어 어 상한극을 해야 된다 아 이거 해봐 주공 자 주공 도망가셔야 된다 아 조는 전사하셨습니다 근력과 기압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 너 너 너한테 운동도 많이 배우고 너 영상 뭐 찍을 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줘 어 나 저 야 나중에 혼자 한번 찍자 나 마랑 밑에 들어갈게 아 아 진짜 이거 이상해 하지마 말 보루 진짜 말 보루 하자니까 말 보루 헬스 쪽으로 약간 꿈나무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진짜 오늘 지금 가능이 있어 하나 둘 셋 다섯 셋 여덟 아홉 열 넓 우 존나 센네 말아 하 하 하 으어어 으어엓 order 으어얙 자 하나만 더 손 꽉 잡고 자 위로 자 버려 이제 제발 놔줘 아니 휘베 휘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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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아 존나 나도 안된다 고경아 진짜 어깨 뭐야 어깨 뭐야 가자 야 솔직히 너랑 맞짱 까면 이렇게 생각했거든 영상으로 봤대 저 새끼 허세여가지고 맞짱 까면 이기만 하다 야 내가 무조건 진다 야 이거 못 이긴다 그냥 끝내자 쭈구리 목욕이네 진짜 와 개쭈구리네 와 얼굴도 개발려 몸도 개발려 와 자 근데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아 약한 척 위대였네 전병 50개 돌면서 이거 못 뜯는다고? 너 이거 뜯어먹게 생겼는데? 와 아 이상하다 왜 벗으려고 그래 일부러 약간 또 치골보이게 그거네 또 고추 꺼내려고 했어 방금 전에 하하하하 운동을 약간 좀 잘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진짜 습관처럼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 오케이 아 운동 끝 고생했어 고생했다 아 재밌었다 보겸이 야 너 내가 다시 봤다 남자 남성성이 좀 있는 게 어 얘가 자꾸 안 되는 어이? 운동 자부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진정성 있어서 내가 이건 안 썼어요 이거 보겸이랑 어제 촬영 끝내고 밤에 술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막 알잖아요 제 스타일 저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들이키는 수준이잖아 알잖아 이렇게 오 괜찮은 친구야 오늘 보겸이 나랑 친구 할까? 보겸이 나랑 비밀 친구 할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국에서 먹던 그 식단 그대로 간장 냄새만 맡으면요 식욕이 그냥 쭉 올라가는 느낌? 아 아 아 이게 진짜 진짜야 이게 이게 진짜야 야 야 무슨 김치야 이거? 와 이거 무슨 소금에 절이 백빙치 같은 느낌인데 좀 찍어요 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짜지도 않아요 핏 으음 화앙 좋아 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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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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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그 아필그 수분이 많이 계속 섭취를 해야 되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소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시기면 돼요. 물 두 잔을. 이제 계속해서 몸에 반응이 올 거예요. 배출하면 두 잔 마시고 배출하면 두 잔 마시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 습관이 몸에 배겨 있었어요. 그래서 물 갤런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갤런이 우유통이 이만해요. 진짜 우유통이 이만해요. 학교 들고 다니면서 You're hot of man. water time. 이렇게 계속 마신 거예요. 그냥 계속 안 들어가도 근데 진짜 15분마다 소변을 계속 나오더라고요. 가장 근육인 게 운전할 때. 고속도로 운전하잖아. 이게 나와요. 진짜 싼다니까. 그럼 길가 세워 둬야 되잖아. 이게 또 회사가 멀거나 아니면 잠그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습관이 가지시면 확실히 생활에는 도움이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자, 이래서 일단 물 두 잔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물을 줄 수 있나요? 물을 줄 수 있나요? 예전 습관을 지금 적응도 안 됐는데 하는 내가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천천히 올리셔야 돼요. 천천히 올리시고 우리는 모두 태국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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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내가 사투리 하거든 비즈니스 좀 한다 네 비즈니스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옛날에 아프리카 방송 때가 기억나네요 옛날에 시청자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도 제 리액션은 타야의 추종을 불가했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좀 보여드릴까 야야야 아프리카 방송이에요 채팅 올라가고 있어요 와 우리 또 말빵님 200개 와이퍼 말국디 와 우리 말빵님께서 또 천개 지하실 말국디 자 만약에 만개가 넣었어요 여러분들 cg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 신규 개공인 말국디 여러가지 시리즈 중에 동물 시리즈가 많았어요 아 다조 말국디 더 터졌다 아 나사스 말국디 좋은 시절이었다 나사스 말국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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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이 스테이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익힘인데 물론 여러분들 닥터 스트레인지로 알겠지만 전 닥터 스테이크 닥터 스트레인 아 아 짜잔 우와 잘 익었다 음 1분 1분 아 아 아 아 아 다시 깁시다 크났어 이거 어떻게 나지 크라는 거야 미국에서는 소고기가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고기 자주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얇은 거 샀나 이런 스테이크 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라스트 밀 아니요 밥이 있는지를 좀 음 일로와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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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없어요 빵 있나? 빵이다 아 이 빵 괜찮지 이 쫀득쫀득한 빵 안에 크림이랑 뭐 단팥 들어가 있는 그런 빵 같은데 음 음 쫄깃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 아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소신발언 해야될 것 같아서 이미 패션 대사함? 패션이라는 그 단어의 의리를 아시나 봐요 패션이라 함은 철학적인 의미가 선두에요 선두 그 선두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유행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이신 유승범씨도 옷을 못 입는다고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선두 시대를 앞선 패션을 입으셨어요 이 얘기에 이 절예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옷을 못 입어 보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건 선두라는 얘기입니다 선두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걸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배우는 영어 배우는 영어 너 지금 죽을래? 너 지금 죽을래? 지금 죽을래? How you like this? 듣는데 리산님 얘기 줌이랑 제니님 아아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를 가요 샤베르를 안 하나 사냥 샤베르르